JYJ는 2009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구성원 3명이 독립해서 결성한 그룹이죠. 이들이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속사였던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SM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분쟁 와중에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이승은입니다. 네, 2010년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JYJ 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건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는데요. 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게 1년 반 만이죠?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12개 대중문화계 사업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는 과정에 SM과 법적 분쟁이 생긴 JYJ가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가수활동을 제기하려 하자 SM과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문산련이 함께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M과 문산련이 JYJ에 대한 방송출연, 음반과 음원유통 등을 자제시키자고 합의한 뒤에 이 내용을 담은 문산련의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 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JYJ는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M과 문산련에 대해 JYJ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산련에 대해서는 추가로 산하 12개 단체와 공문을 보낸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문산련이 개입된 것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직접 나서기보다 문산련의 공식력에 기대는 것이 낫고, 문산련으로서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SM이 이번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으로도 대형 연예기획사들에게 경정을 울리기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